어대한에 대한 견제구, 가장 세계에 날리는 인물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철규 의원인데요. 관련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. 한동훈 정무조원그룹의 김경규, 진중권, 신조원 등 포함 기사를 보셨나. 그러니까 때 아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청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셨어요? 저도 관련 소식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좀 놀랍기도 하고 애초에 꼭 저런 식의 어떤 일종의 상대방을 뭔가 깎아내리거나 할 때 저렇게 오문을 던지듯이 해버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저런 일들이 나오는 건데요.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공격하기는 애매하니까 한 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, 결국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, 외부 영입 인사들, 또 과거에 개혁 진보나 이런 쪽에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한테 있다.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데요. 결국은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. 용산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국민의힘 당화 한 40% 정도를 점하고 있는 영남권 지지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한 위원장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다른 흔들기가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대한은 저는 이미 깨졌다고 보고요. 지금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죽으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계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대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걸 상징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진짜 정치를 해서 원내 정치, 원외에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있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뚫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. 뚫고 가는 과정에서 계속 용산 눈치 보고 뚫고 갈 수 있겠는가. 굳이 저보고 자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묻는다면 한 위원장이 계속 용산 눈치 보는 식으로 태도를 취했을 경우에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못 받아서 당대표는 못 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.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클 거라고 보고요. 또 그러다 보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에 있는 작가 책을 인용해서 별의 순간 얘기했지만 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배포가 있을 것인가. 지금까지 봤던 모습 가지고 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김 대통령님 저희 방송이 가장 그동안 대체로 어대한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는 방송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 발언이 제일 가장 부정적인데요. 쉽지 않는 겁니까? 어떻게 조언해야 됩니까?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랄까 관전평을 말씀드린 거고 대통령이 중요하죠.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당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완고한 태세를 어떻게 상대하고 그 관계 설정을 수평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 고민은 사실은 상당히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어떤 존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한동훈과 용산의 관계는 그 관계가 상당 부분 깨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영남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사람들의 분포가 대부분 비영남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노력을 했겠으나 쉽지 않은 대목이고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철규 의원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한동훈의 측근이니까 그걸 깐다, 비판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지역적인 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더 큰 문제는 한동훈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용산과의 관계에서 이 불신은 한동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. 그러면 그 오래된 관계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그 상황만으로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대표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그 정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분석해 봤습니다.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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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